온경 가수님 인생은 무엇이나요 사랑은 무엇이나요 선배님 만남으로 우리 둘이 인연이 되며 살다 버려져 들렀네 지금까지 같이 사나 그대의 사랑은 지 못할 추억 소풍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 살아모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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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박진우 고옥평 과수님이 나오십니다 인생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설레는 만남으로 눈이 띄면 돼요 살다 보니 처음 들었네 지금까지 같이 살아 그대의 사랑은 지지 못하죠 소풍이 그린 나는 그날까지 웃으면서 살아가십니다 웃으면서 살아가십니다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지금